1, 2, 1, 4. 이 깨라조 씨. 안녕하세요. 스포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이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성산업관 내 섹스포 동아리 성주포냐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시면 바쁘시고 시간도 많이 안 드실 텐데 이거 섹스포을 배우시고 직접 연주까지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섹스포을 보시나요? 예 저희들을 그 동아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한 두세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요. 이 악기를 통해서 문화활동에 조금 소외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통한 봉사다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경로잔치나 말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무료봉사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섹스포을 부신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희들이 이천십년대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독학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십 년 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차라리 노래 한 곡씩 연습을 하자 해서 이제 한 곡 한 곡 한 게 이제 조금 익숙하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봉사할 수 있게 됐고. 아 그러면 1년에 한 10번씩이나 이렇게 공연을 다니시면 저보다 많이 다니시네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장님 연주를 제가 딱 들으니까 그 섹스포 연주 안에서 인생의 굴곡이 느껴지면서 아 약간 구슬프기도 하면서 여기에 혼을 담아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장님의 인생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다큐멘터리요? 재밌는 다큐멘터리.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현배TV 오늘의 1인 미디어는 소감 수사에서 찍어보는 다큐 에세이 그 사람. 난산리 김형주 마을 이장님 편입니다. 그럼 이장님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현배TV 오늘의 1인 미디어는 소감 수사에서 찍어보는 다큐멘터리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 주차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연습실로 갔으니까. 집사람하고 저녁이나 같이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잠잘 때까지는 얼굴 볼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도 많이 짜증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연하는 거 틈틈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이제 그 후에는 차차차차 이제 후원자가 된 거죠. 집사람들도 그렇게 후원을 해 주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이어올 수가 있는 거였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 쉽지 않죠. 저 역시 맨 처음 힙합 랩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도 무척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때 노래 한 곡을 미처 다 하지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평이 혼인지 충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하고 다른 한 사람만 노래를 한 곡을 겨우 이제 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첫 연주를 하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한국을 끝내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상당히 좀 화났죠. 자기 자신한테 많이 화도 났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하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격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첫 공연. 그 맛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무대에 서고 싶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하고 싶다. 정말 저에게도 아주 큰 계기가 됐었던 그런 첫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만나러 가시죠. 어쨌든 이 악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연주한다는 데서 많이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 멤버들이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색스폰은 나의 삶이다. 끝까지 저희 생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색스폰하고 같이 끝까지 가야 될 그런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색스폰이 삶이라는 이장님. 삶은 계란이죠. 이장님께서 색스폰으로 한음 한음 불어냈을 때 그 한음 한음마다 인생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서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고한다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서툴고 모자라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연주를 할 테니까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스폰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마을분들에게 색스폰으로 행복을 불어주시는 이장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님의 행복한 연주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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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